강승훈 안녕하세요 저는 강승훈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 멤버 소개는 이따가 연주하면서 하는 걸로 하고요. 저희 연주곡 두 곡을 연결해 들려드릴 건데 첫 곡은 The Nearness of You라는 곡이고요. 두 번째 곡은 제 곡 중의 한 곡인 멈춰도 되라는 곡입니다. 첫 곡은 나를 행복하게 하거나 기분 좋게 하는 것은 당신이다. 당신이 해주는 달콤한 말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당신이 있어서 행복하다 이런 내용의 곡이고요. 두 번째 곡 제 곡은 멈춰도 돼인데요. 살아가면서 뭔가 힘든 일들이나 슬픈 일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조금 내려놓자 멈춰도 된다라는 마음을 좀 담아서 곡을 썼고요. 그런 내용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방송을 들으러 시작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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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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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